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시간 새벽성사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이 세상 역사에 등장하여 어떠한 일을 벌이며 저 그리스도의 활동을 하게 될지에 대한 예언들을 실제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함께 살피며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뿔의 정체 두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제할 것이며 다니엘서 8장 12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은 뿔에 대하여 살펴본 것처럼 그가 보는 눈이 있고 말하는 입이 있어 그 입으로 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 예언이 타락한 교회 중세 로만 캐돌링에 의하여 자기 스스로를 높여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작은 뿔이 하는 일 오늘은 매우 심각한 일을 그 작은 뿔이 하게 되는데 무엇을 할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때를 변경하는 일을 벌이게 될 것을 오늘 다니엘 7장과 8장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중세에 타락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때와 법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은 율법은 바로 십계명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 곧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계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 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이 안식일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창조의 기념일로서 주어진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네 번째 계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루국기 20장 8절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 가돌릭을 포함해서 많은 개신교회가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을 그들의 성일로 섬기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일관되게 태초부터 새말까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안식일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준 것이지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 일요일이 바로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 제도는 십계명이 주어진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 제도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되기도 전부터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누가 보면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생애를 하실 때 자기의 규례대로 다시 말해서 그가 하시던 대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룩한 안식일을 성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여러 번 이 유대의 바리세인들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논쟁의 논점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어느 날이냐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안식일 논쟁의 논점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안식일에 참된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날짜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늘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럼 부활하신 이후에 아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사도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그들의 규례대로 지켰어요. 부활 이후에 그들이 부활절 이르의를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 사도 바울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안식일의 예배드릴 곳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성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회당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은 하나같이 일관되게 안식일, 오늘날의 일곱번째 날 토요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일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봉 24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와시 예수님께서는 서기 70년경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안식일에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건면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이후에, 부활사건 이후에 안식일 준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당연히 안식일 준수가 지극히 당연한 일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시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일요일 예배, 곧 주일 예배를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사실 이 주일 예배의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이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작은 뿌리, 하나님의 때를 변경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한 그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때, 이 안식일의 시간이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로마시대의 역사부터 좀 시작해봐야 합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하드리아누스는 특별히 자기가 지배했던 피지배층들과 굉장히 화친하는 정책을 썼는데 이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이 저명한 라삐들과 지도자들을 접견한 가운데 너희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무너졌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모으게 돼요. 그런데 이 하드리아누스가 그만 성전 건축을 취소하고 자신을 신의 아들로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반발을 일으키게 되죠. 성전 건축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자기를 신의 아들로 섬기라고 하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고 한례를 금지하게 돼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하여 반발하여 드디어 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말코체바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대규모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대규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명장 세베리우스와 정예부대 22군단을 파명했는데 그만 이 3만 5천명의 정예부대 22군단이 앵케리라고 하는 험한 골짜기에 매복되어 있던 반란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돼요. 매우 자존심이 상했던 세베리우스 장군은 그때부터 유대인마을을 하나씩 포위하여 초토화시키는 작전으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마을 985개가 전멸당했고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때부터 로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다음 세 가지를 금지하게 됩니다. 뭘 금지하는가? 첫 번째 토라 모세오경을 금지했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던 무엇?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는 이 안식일 예배를 금지하게 돼요. 누구든지 이 세 가지의 금지령을 어기면 사형으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교인들 또한 무엇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방금까지 성경절을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취급을 똑같이 받다 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핍박과 억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도 공통점이고 두 부류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똑같이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유대인들과 함께 덩달아 더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부들이 황제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서신들을 보내면서 줌! 저희들에게 선처해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돼요. 다음의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여기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다고 하는 변증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황제께 전해집니다. 디오고네투스 폐하께 폐하께서 그리스도인의 종교에 관하여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며 또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하고 주의깊은 조사를 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줄 아나이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유대인들의 미신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이 경비하는 듯한 그 같은 형식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네,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다릅니다. 좀 잘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황제들은 이 교부들의 변증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이 유대인들과의 차별화와 로마 이교도들과의 동질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교회 내부에 분란이 생기게 돼요. 계속해서 태초부터 지켜왔던 안식일을 계속 지키자는 무리와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자는 무리와 아니면 두 날을 모두 지키자 이렇게 타협하는 무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맞춰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때에 드디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정하면서 이 일요일 휴업령을 반포하게 돼요.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함께 보실까요?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는데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데 불리할까 염려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주 종교였던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융합하기 위해서 일요일, 태양의 날, 이 날을 예배일로 휴업일로 정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일요일을 합당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인데 그는 전 로마 제국의 일요일을 규칙적으로 경축하라고 명령하였다. 자,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요일 성수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 이 사이에서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그 작은 뿔 바로 이 로마 교황이 어떠한 일을 벌이는지 함께 보시죠.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자 일요일 예배에 대하여 이 교회는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일요일 예배가 비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교도들과의 접촉을 함께하는 데는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가 이 일요일 숭배 사상을, 일요일 성수 사상을 교회의 총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절차를 진행되게 되는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하는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죠.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수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참석자 전원의 연합일치된 판정으로 잘 해결되었다. 즉, 이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날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 교황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부활절을 거룩한 날로 섬기도록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43년 사르디카 종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해지게 돼요.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란 미명 아래 일요일 신성론으로 부각시키면서 주의 날, Lord's Day로 계칭하고 이때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역자가 여행으로 주의 날을 세 번 범하면 제명시킬 것을 종교 제11조에 명시하도록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을 성스럽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나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중세 로만 케돌릭이 그들의 법으로 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364년 라우디아 종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법을 의결하게 됩니다. 바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는 법규를 드디어 교회의 법으로 정하게 된 것이죠. 그 라우디아 종교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종교 2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 날의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한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이 작은 불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곧 이 안식일을 변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기도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지금도 카돌릭은 그들 스스로가 안식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910년 1월 25일 교황 피우스 10세로부터 사도적인 축복을 받은 회신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문답서에 그들 스스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변 가톨릭 교회가 라우디기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사실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종교법을 통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에서 7장에 8장에 때와 법을 변기하고 진리를 땅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 타락한 구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개혁을 일으킨 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신교죠. 종교 개혁이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를 향하여 아주 직설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 주일 예배는 비성서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그들의 명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죠. 여기 한번 기록을 보실까요? 만약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비가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성경의 제도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의 신자들처럼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그들의 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런 보증이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표를 내걸고 개혁을 일으켰지만 아직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안식일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대하여 우리 개신교회는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가 없는 일요일 예배에 대하여 그들은 교회가 바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오히려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일요일 예배는 분명히 교회의 권위로 변경된 것이지 여러분 결코 성서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스가 기록한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의 법이 바뀐 것에 대하여 성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위에서 7장과 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작은불,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기 위하여 벌어진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침례교 요람의 저자인 히스콕스 박사님이 1893년 8월 20일 뉴욕주 사라토가에서 여러 목산들 앞에서 낭독한 글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으나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안식일이 주일의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옮겨진 것을 꽤 그럴듯하게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변경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 신약에는 없다. 절대로 없다. 물론 나는 일요일을 지키는 관습이 초대교회사의 종교적인 날로 도입된 것을 교부들의 글과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태양신의 이름을 따고 이 교회의 낙인이 찍힌 이 날이 교황권의 배교로 말미암아 채택되고 시인되었으며 신성한 유산으로 개신교회에 물려진 것은 이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참으로 가련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구교회, 타락한 교회의 관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인 내한돌아간 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일요일을 축일로 삼은 것은 다른 모든 축제일의 경우처럼 단지 인간이 제정한 것이다. 안식일 개명을 일요일로 변경하는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사도들에게나 초대교회에는 전혀 없었다. 모든 기록들이 공의, 성서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 로만 캐돌릭, 교회의 권위로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미국 전도문서협회와 미국 주일학교 연맹에서 발행한 출판물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 일요일, 주일 중 첫째 날에 대하여 아무런 분명한 명령이 없고 그날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확실한 규정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일로 섬기는 그날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까지는 그날 안식일입니다. 관하여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이 제7의 안식을 폐지하고 그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한 아무 확실한 말도 한 일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독교의 역사와 여러 문헌들의 기록들을 볼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와 같이 로만 개놀릭, 바로 타락한 기독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기록을 함께 보실까요?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해로서 안식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께 받은 거룩하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위의 권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계명을 고쳤습니다. 셋째 계명을 고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예언, 8장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해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 타락한 교회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 안식일 개혁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 이 작은 뿔의 정체를 살피면서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참된 진리, 그 진리를 정말 회복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법을 변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 타락한 교회가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성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을 배우시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깨달으셨다면 참된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안식일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바꿔놔버린,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켜버린 이 말씀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된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단순히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 있는가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때를 변경하고 법을 고친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이와 같이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마저 타락시켜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거짓된 전통과 거짓된 인간의 유산이 물려받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종교개혁,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기록된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는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진리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